저도 그거예요. X의 자기소개서는 제가 시즌 1에서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기획을 하실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막 놀라웠을 정도로 되게 감동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영화도 떠올랐어요. 역기적인 그녀의 견우가 그녀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이렇고요. 이 사람이 이렇고요. 저렇고요.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. 그게 또 떠오르기도 하면서 아 이건 현실이잖아요. 내 전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.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남아있었구나. 이런 걸 알 수 있으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. 정말 그 X 자기소개서를 받는다면 혹시 어떤 평가가 좀 내려질 것 같으세요. 한 문장 정도. 평가할 것 같은데. 되게 좋을 것 같은데. 이럴 것 같다. 예상을 한번 해보죠. 대답 잘해야 된다. 한 문장 정도요. 한두 문장. X들 보고 있다 지금. 지금 다 보고 계실 거예요. 너무 보고 싶었어. 난 널 못 잊어 이런 거. 지금 그냥 떠오른 걸로. 너 보러 왔어. 오우. 이 한문 두 문장 이렇게 설레기는. 역시 환승연예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.